이제는 이제는 다 떨어야 되나? 너무 귀여워 이걸 옛날에 봤는데 다시 보니까 다시 봐도 너무 진짜 귀여워 그래서 나도 귀엽게 할 거야 이젠 오 죄송해요. 오오오 귀여워. 일부러... 오늘 소감이요. 일단 굉장히 떨리고요. 만신창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. 얼마나 만신창이가 될지 여러분 지켜보세요. 어우 추워. 내리면 되는 부분? 네, 문 열어줘요. 앞에 여기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선물이야? 벌써 선물을 준다고? 벌써 선물을 준다고? 씨 뭐지? 안녕하세요. 축하합니다. 아니 왜 자꾸 선물을 주시지? 메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 아직 아닌데. 아니 왜 이러세요? 아니 왜 이러세요? 아니 우리 사장님까지. 저 아세요? 안녕하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왜 선물을 주지 무섭게? 여기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어 여기가? 뭐야 씨. 뭐지 이 민망함과 당혹스러움과 행복함은? 진짜 선물인가요? 럭키데이. 뭔데? 하나씩. 하나씩 열어볼게요. 열어보라고요? 뭐야 이게. 뭐야 이게. 장난하나 지금. 장난해? 이거 고무줄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넣어야겠어? 이거 뭐야? 옷 선물? 아 씨. 이 룩이에요. 저희가 이제 싱크로의 오디션이잖아요. 룩도 최대한 나라님이 이제 입국 할 거예요. 내가? 지금 여기서? 예쁘게 하고 오라매. 이렇게 3초 컷 할 거면 내가 화장을 왜 하거나 다음부터 안 하고 나올 거야. 많이 찍어주세요. 저를 왜 소파웨이에 앉혀놓으셨죠? 그 기획 의도에 써있는 텍스트 말고. 아 기획 의도 말고. 네네네. 정말 이제 일시니까.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가까이 와서 얘기했더니.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? 우와.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요. 별 이유가 없어요. 제가 너무 팔색조라서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.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보다 숨소리가 더 많이 들렸어요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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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파티? 나 파티 좋아하지. 진짜 진짜 다 죽인다 진짜. 야. 컷팅식. 컷팅식이요? PD님 잘라도 돼요? 자 앞으로 다 나오시고요. 리본 앞으로 이렇게 쭉쭉 그려도 돼요. 쭉이 아니네? 뭘 이렇게 안 써. 아니 아무리 코시국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. 자 그렇다면 저희 소파웨이 런칭을 축하하며 컷팅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우리 모두 잘해봅시다. 잘하자. 잘하자 잘하자. 네. 아이고 또 하나 안 잘려. 뭐지 이 조초라면? 뭐지? 또 있어? 하지마 그냥. 하지마. 수연아. 하지마. 수연아. 하지마. 제발 하지마. 수연아. 그러면 CG로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하지마 하지마. 수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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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어렵다. 이거 박자를 신기하게 다. 수연아. 주먹이 이쪽으로 한 손만 들어가는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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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축뿅여 흥축뿅여 아직도 삐정돈다 흥축뿅여 흥축뿅여 내게로 뚜렁뚜렁 어머! 다영 씨! 일단 앉아보세요! 초면에 죄송하지만 이 소파의 특성상 이렇게 마이크가 지어지면 낭 낭 낭 아 아 뭐 에코가 들어가있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다영입니다 이젠 그랬으면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음 말도 안 하시죠? 네 진짜 아 아 아 저 죽을 것 같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저 지금 왜 이렇게 웃어요? 아, 저 지금 왜 이렇게 웃어요? 아, 저 지금 합격입니다 소파워 웨이 모두의 오디션 첫 번째 게스트 제주시 추자도의 최고의 아웃풋이자 우주소녀의 자향강장제 같은 그녀 다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쪼꼬미 다영입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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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 이렇게 초면부터 제가 다영 씨의 가장 유명한 케이파스타 오디션 현장을 한번 따라해봤는데 어떠세요? 저의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합격을 주셨는데 아니 근데 너무 완벽하세요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하신데 한 가지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? 그 당시 시절 브랜드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 절지 있잖아요 줄이 두 개여야 하는데 지금 줄이 세 개입니다 이건 진풍이잖아요 진풍을 입으시면 안 됐죠 그때 짭이었네 아 이런 디테일을 저희가 그때 굉장히 많은 스타일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던 거예요 엄마랑 착도 한 여덟 착 정도 준비해서 왜냐면 티비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친구들을 집에 다 불러놓고 뭐가 더 나은지 친구들이랑 런웨이도 해봤고요 그때 했는데 친구들이 너의 춤선이 더 돋보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뱅 앞머리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하나 빠트리셨네 아 맞아요 뱅이 없어요 뱅이 맞아요 또 이제 머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양갈래머리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 양갈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? 아니면 평상시에 그때 양갈래를 즐겨했는지 그 당시에 얼짱 시대가 아 아 언니들이 항상 양갈래를 하셨어요 아 얼짱 언니아들이 양갈래를 했던 기억에 항상 그 아시죠? 언니아들이 양갈래하고 이렇게 사진 찍으시니까? 어 잠깐만 우리 다용씨 그 연배가 아닌데? 아니에요 저 얼짱 시대가 되었어요 아 얼짱 시대 우린 진짜 얼짱들이 있던 시대고 얼짱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던 시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거 알죠 아니면 포토샵으로 여기 삼각형 이렇게 잘라서 어 맞아 맞아 저도 얼짱이 되고 싶었거든요 나도 얼짱이 될 거야 난 케이팝 스타의 얼짱이 될 거야 하고서 양갈래를 하고 나오셨구나 맞아요 빅쩡한 거 갔었어 저도 어떻게 얼짱 언니아 같아요? 아 너무요 제가 펠드 쓸지도 몰라요 언니를 봤으면 제가 얼짱이었다면 네 사실 지금 봐도 손스럽지가 않아요 손스럽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조금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사람들이 아 이 제주소녀가 우주소녀인지 이제서야 매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제주소녀에서 우주소녀로 이젠 우주소녀가 됐으면 좋겠네 또 이제 케이팝 스타 출연 당시에 대형 기획사 3사가 모두 있잖아요 그분들 봤을 때 정말 떨렸을 거 같아요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연예인이시니까 진짜 떨었고 말도 못하고 갑자기 목 상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막 안 좋은 거 같고 거기 메이죠 메이고 저도 개다리 춤 췄을 거 같아요 이렇게 죄송해요 이러면서 개다리 춤 왜 췄어 혹시 다른 오디션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? 저 아무도 모르시는 게 있는데 최초 공개? 초등학교 6학년 때 케이팝 스타일 나간 거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위대한 탄생이라고 오! 위대한 탄생 근데 그때 소리 소문 없이 아 통편 나가셨군요 잠깐 핫! 하고 네 짜렸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엄마가 한 번 서울 올라가 봤으니까 이제 접자 꿈 접자 라고 했는데 뭐 먹고 살지? 나 커가지고 어른들 좀 좋아하지? 네 아 6학년 때 저는 뭐 그냥 놀고 뛰어놀고 제 고민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때 케이팝 스타 ARS 신청 번호를 저한테 건네주더라고요 SM, JYP, YG가 오디션을 연다는데 너 해봐라 그 계기로 이제 가수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스타쉽이랑 회사 들어가서 우주소녀로 데뷔를 하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 가지 또 사실을 알게 됐는데 웹드라마 연예혁명에 출연 중이신데 이 또 배우 오디션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이제 이런 가수 오디션이랑 배우 오디션의 차이점이라든지 배우 오디션은 제가 처음이었어가지고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들어가니까 오 막 엄청 많이 계세요 카메라 보고 한 번 웃어달라고 하시네요 아 그럼 너무 민망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혹시 장르가 공포였나요? 가수 오디션은 노래, 춤 그것도 1번도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 30분 넘게 얘기를 이 배우의 얘기하면서 나오는 진짜의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말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네 이 배역의 캐릭터가 얼마나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닌지 자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지금도 편안하게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죠? 바지가 좀 껴요 바지가 껴요 저희가 또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아 맞아 아주 편안하게 동물 잠옷으로 갈아입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편안하게 동물 잠옷으로 갈아입어볼까요? 네 소파 오웨이만의 특별한 편안함 가보시죠 안녕 뿅 네 저희 소파 오웨이 첫 촬영이잖아요 네 굉장히 스튜디오가 카메라 다 있는데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이제 편안하게 입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다영 씨를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많은 동물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애칭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여기 보니까 뭐 에드워드 뽀삐 주니어 3세 이거 뭐 이렇게 길어 멤버들이 처음에 저를 딱 보더니 동네 미용실에서 키우는 요크셔테리어처럼 생겼다고 대박 이름이 되게 뽀삐일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뽀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 파장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첫 번째 게시했다고 너무 맘에 들어 너무 편해요 맘에 들어 편하죠? 저도 약간 쪽발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쪽발해도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담요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진짜 쓰레빠까지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김밥 아 김밥 또 우리가 편안한 느낌으로 이제 다영 씨와 연관된 이렇게 간식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 진짜 뭐 야채 크래커 말랭이 그리고 뭐 배즙까지 네 다영 씨 99년생이죠? 네 혹시 뭐 7구나 8구 아니시죠? 아닙니다 그 또래 친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배즙을 이렇게 와인잔에 따른다고? 집에서 와인 한잔하는 아 배즙을 와인 마시듯이 네 딱 마이너스 2점 짠 짠 아우 편안하게 마시다 좋네요 딱죠 선배님 첫 자는 원샷 아니었어요? 선배님 첫 자는 원샷이겠죠? 원샷이겠죠?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어머 회사에서 보면 어? 즙 게임? 네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아 잘해 잘해 근데 혹시 그 즙 중에 제일 좋아하는 즙이 있어요? 즙 많이 하잖아요 과즙미 사과즙 청류즙 블루베리즙 포도즙 머루포도즙 진짜 맛있고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이런 건 많이 안 먹어요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이런 건 많이 안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? 네 그때 개념이 없었어요 저를 안 때린 게 감사할 정도로 엑시아 보고 있니? 어 케첩 없어요 케첩? 아 요즘 좀 풀어졌어요? 긴장 나와 엑시아 보고 있니? 내가 여기 왔지 우와 졌다 졌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랑 되게 비슷한 게 많다 아 진짜요? 나도 과즙미 넘친 것 같아 엑시아 보고 있니? Phoenix 2 2 1 1 3 2